고린도 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사도의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가서 정면으로 찍은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비웃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신고린도는 뭐냐? 보니까 고린도가 지진이 나서 신과 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고린도의 바울사도를 기념하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가면 입간판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의 명단이 쭉 붙어있대요. 그래서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신라 이렇게 나온대요.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교회인데 초대 목사님이 바울이야.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어쨌든 그래서 입간판에 보면 여기 사진 두 개 있는데 한쪽이 베드로고 한쪽이 바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누가 바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것 외에도 참 실제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의 어떤 부도득한 행동이나 또 비윤리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는 좀 아니지만 성령 사역 때문에 교회가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빈부격차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불일치나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불협화함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 이건 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침을 받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였거든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냥 어떤 목양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편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분파, 분립,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어지고 그런 문제들 또 성적인 윤리 문제, 또 결혼과 이혼 문제, 또 성령 사역으로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워진 문제 이런 것들, 또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는 다르지만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현대 한국 교회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음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먼저 저자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서신서라고 하는 성경이 21권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죠. 그런데 21권의 서신서 중에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는 이제 사올이었다가 이제 다메색 도상,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하고 이제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죠. 그 나이대가 서른 살 초반에 아마 그 이제 회심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60대 초반에 이제 순교하셨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보금화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시죠. 왜냐하면 이분이 성교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4차까지도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보금을 전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전도사역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약 35년 정도 이렇게 성교하고 목회하면서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단지 그 교회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란 무엇이냐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기초를 우리가 사실은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신학과 교리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집대승하고 세웠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학자들 가운데도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워진 종교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마치 하나의 종교화 시키고 그리고 퍼트렸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사실은 창시자다.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착한 그냥 훌륭한 성자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뭔가 종교화 시키고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만든 거죠.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뒤에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바울이 했을 거다. 그런 충분한 얘기를 들을 만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27군 중에 무리 13군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건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 전서의 위치는 어떠하냐? 일단 여러분 서신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서신서는 시간 순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순서대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불량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불량이 그럼 뭘까요? 로마서죠. 로마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가 제일 불량이 많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불량이 작을수록 뒤에 가 있죠. 또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이렇게 있고 뒤에 가면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빌레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디모데.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분량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로마서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그 내용으로도 굉장히 중요도가 있죠. 그렇죠? 서신서 순서는 시간 연대순이 아니라 분량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로마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 이신칭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고린도서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종합병원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어느 하나 정말 이렇게 소홀함 없이 구석구석 문제를 다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가 오늘 한국 교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이 문제와 동일한 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겠죠. 이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항구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BC 4세기 때 아가야의 도시국가였고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아테네보다도 더 유명세를 떨쳤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BC 146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그 도시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중심부를 파괴하죠. 그래서 한 1세기 동안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하나의 부락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랬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C 441년에 시저에서 로마 식민지로 재건이 되면서 다시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부상하는 신생 그리고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이 고린도가 부유한 항구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위치적인 굉장히 좋은 유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리스 본토가 있으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넘어가는 딱 중심지 그 길목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다로는 이쪽에 에게해와 그리고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항구도시로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딱 이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있으니까 배로 물건을 실어 나누는 여러 상인들이 굳이 이렇게 밑을 이렇게 한 바퀴 빅 돌아가지고 넘어갈 필요 없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자리를 지나서 넘어가면 되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모든 상권들이 그리고 물량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유한 항구도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모이겠죠. 그래서 이 도시는 그냥 어떤 한 단일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혼합적인 양상을 띠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죠.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면 그냥 올까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채롭고 뭔가 풍성한 그런 느낌을 주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각자가 이제 섬기는 그 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라는 것은 다 이제 신전 문화잖아요. 종교 문화고. 그래서 고린도에는 신전이 그렇게 많았죠. 신전이 굉장히 많았고 그 문화와 관련된 여러 종교 행사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유흥과 문화시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큰 야외 극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되었는데 이스트미안 경기라고 합니다. 이스트미안 경기는 아테네 올림픽 경기와 차이는 뭐냐면 올림픽 경기는 운동만 한다면 이스트미안은 운동뿐만 아니라 공연, 웅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대규모 어떤 문화 행사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 얘기하기로는 1만 8천석의 원형 극장이 있었고 또 3천석의 어떤 연주장에서 연극과 공연이 이렇게 다채롭게 계속 진행되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죠. 유명한 비너스상이 있는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신전은 그냥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왜 이 성적인 게 항상 종교가 들어가냐 이 인간이 어떤 그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신을 이렇게 흥분시킨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흥분시켜야 되냐 농사를 짓고 어떤 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게 잘 안되잖아요. 때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춰야 되고 그리고 뭘 심으면 한 개 거둘 거 두 개가 수확되면 더 좋고 많을 수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1년 동안 농사 지어도 가을에 태풍 한 번 불면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어떤 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이 우리에게 와서 뭔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 심으면 한 두 개 낳을 게 한 다섯 개 낳도록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신을 흥분시켜야 되는 거죠. 흥분시키려니까 이제 이 성적인 부분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 신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에서는 주로 여사제들이 있죠. 여사제들이 일명 신전 매춘부들이죠. 그 안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하나의 예배가 되는, 제사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이 분위기가 이 도시 전체를 사실은 뒤덮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사실은 도시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성교사님들 얘기들을 보면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성교를 하러 나가면 나라와 도시마다 느낌이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가면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런 도시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눌리는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거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어디 가나 똑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 성교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간대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책 제목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책들을 보면 그때는 진짜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보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두움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이죠. 이 조선을 그렇게 사실은 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처음 와주셔서 이렇게 썼던 기도문이나 그 편직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 나라가 정말 예수를 믿기나 할까.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이렇게 편만이 전파되어 있고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가 없죠. 저는 한편으로는 구석구석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이렇게 교회가 마주보고 있고 상가의 3층에 있고 5층에 있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상도도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쨌든 이당교회 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구석구석 있고 어쨌든 거기는 예배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마다. 그리고 기도하겠죠.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둡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서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좀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인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25만 시민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25만 사람들이 한 명당 두 명의 노예를 거느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도 고린도 이미지가 그렇게 썩 영적이지 않은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고린도를 그렇게 좋은 도시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유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도시지만 굉장히 좀 죄성이 강한 도시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치, 부도덕, 음탕함 이런 걸 주로 가르치는 상징이 고린도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도 매춘부를 고린도녀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요즘식으로 하면 된장녀 그러면 굉장히 사치로운 예사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녀 그러면 매춘을 하는 어떤 그런 여성을 뜻하는 단어였고 연극에서도 술주중병이 연기를 역할을 하면 주로 고린도 남자가 나와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이제 부도덕하게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은데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도덕적이지 않게 비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가 고린도예요. 아덴이 있고 갱그레아 항구도시죠. 사도바울도 갱그레아 항구에서 떠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반모가 요한이 유배됐던 곳이고 보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를 연결하는 이 지역에 고린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야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일적으로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면 육료로 해서 넘어가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가 예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뚫는 그걸 뭐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들을 시작하죠. 그걸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내로가 시작을 합니다. 물론 내로가 끝을 맺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걸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 이게 굉장히 넓어요.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진짜 이따운 한 배가 지나갑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아까 고린도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에 딱 놓은 거죠. 이걸 시작한 사람이 내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이게 그 아폴로 신전입니다. 원래는 이 기둥이 38개짜리 기둥인데 지금은 7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른 장면에서 찍은 다른 이제 뷰에서 찍은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고린도 그 당시에 남아있는 유적지. 이게 이제 아데미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어떤 신상입니다. 특징을 보면 가슴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게 가슴입니다. 지방이 아니고요. 가슴이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동물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유방이 많은 것도 사실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산인데 이 위에 보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추정되는 흔적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또 어떤 연관이 있나? 그걸 한번 보면 여러분 교회는 도시에 영향을 주지만 또 동시에 교회는 도시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호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교회가 어떤 지역의 틀을 가면 그 도시에 영향을 주고 그 도시를 바꿔야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도시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는 느낌이 다르죠. 또 분위기도 다르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유원가에 있는 도시하고 또 어떤 대학가에 있는 도시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겠죠. 물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겠지만 그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나 문화나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분당에 있지만 제 동기들 가끔 이렇게 만나면 저기 섬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우리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섬에서 어촌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면 전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고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희가 쓰는 자료들과 그쪽에서 쓰는 자료들이 전혀 다른 거죠. 그냥 사람들이 다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냐.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게 되지만 어쨌든 사도바울이 처음 가서 개척한 교회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 성도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어떤 계층과 빈부와 신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유대인이 있으면 이방인들이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상위층이 있으면 중하위층이 있을 거고 또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노예가 들어오면 또 노예의 주인인 어떤 자유인들이 들어왔을 거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고린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유한 상업, 항구도시니까 그게 다른 도시보다, 다른 도시 교회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지역의 문화와 가치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겠나. 교회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변화되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사도바울에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연수가 길지 않은 거예요. 길지 않다 보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살던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그 시기를 한번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바울의 1, 2, 3, 4차까지의 전도여행 가운데 언제 이제 갔던 교회 몇 지역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사도바울이 총 4번의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고린도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통과해서 아테네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 한 18개월이죠.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뭡니까?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죠. 가르치고 목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이 됐죠? 오비가툼으로 이 사람들도 그렇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다른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텐트 메이커죠. 천막을 만드는 업종이 같았죠.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을 때 성령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참 어려웠나 봐요. 고린도에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 문화나 이 분위기가 전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될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냥 차라리 다른 데 옮겨서 이렇게 뭔가 사육을 할까?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용기 백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말하라 그러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과 정말 다르구나. 사람이 볼 때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보금전도가 쉽지 않고 그리고 막 그렇게 죄악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처럼 보이는 그 고린도에 하나님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참 다르구나. 사도바울이잖아요. 사도바울이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전도에 불붙는 사람이겠어요. 그래도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사도바울은 이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1년 6개월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을 하죠. 자기가 지나오면서 세웠던 교회죠.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다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두고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2차 전도 여행을 끝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어디 남았다고요? 에베소 지역에 남겨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마 목회를 하라고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부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를 만났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주신 아볼로가 왔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고린도로 보내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에 이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바로 그때쯤 사도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이제 네 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분파가 나옵니다. 분파가 나오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오죠. 그래서 싸워요. 다 이제 이유가 있겠죠. 나는 바울이 더 낫다고 본다. 나는 아볼로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본다. 야, 그래도 지도자는 베드로지. 수지자잖아.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파가 아니에요. 이 세 파 다 무시하는 파죠. 무시하고 내가 정통이야. 나 예수님 파잖아.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두란노는 두란노 서원 우리 유명하잖아요. 온누리교에서 만든 출판사도 두란노 서원이고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두란노는 원래 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현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이제 성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로의 집현으로 근로의 집에 편지가 나온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고린도 성도가 보낸 거예요. 내용을 딱 보니까 바울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분파는 바울, 아블로, 베드로, 그리스토파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만 해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세 명의 대표가 또 한 분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16장에 보면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제가 지금 발음이 못 간 게 와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은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이제 왔어요. 이 근로의 집현으로 한 번 지금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이 세 명의 대표가 아예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님,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한 게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1장에 보면 너희가 쓴 말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또 이런 어떤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문구가 들어간 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그 물음 말에 내가 지금 답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큐티를 하고 묵상에 나가실 때 그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뭐 어디 마태복음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지금 실제적인 어느 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때로는 좀 화를 내면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얼레면서 그렇죠? 위로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편지를 읽어 나가시면 이제 재미있어지는 거죠. 아 이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린도 전서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편지니까 인사를 합니다. 이제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감사를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째 단락에서 뭐가 나오냐면 1장 10절에서 6장 왜 뒤가 사라지지? 20절 까지입니다. 뒤가 다 날라갔네. 6장 20절까지인데 첫째 단락이 뭐냐면 이런 분파, 근친, 상관, 성도 간의 법정, 또 음행 참 다양하죠. 이게 아까 그 글로에의 지편으로 먼저 온 것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부터 16장 4절까지 둘째 단락이 나오는데 이건 아까 그 세 명의 대표가 질문했잖아요. 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16장 4절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해서 머리에 쓰는 거 여자가 이제 머리에 이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성만찬, 성령의 은사들, 부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뭐 제가 오늘 강의 때는 얘기하지 않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여성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머리에 쓰는 건 뭐냐면 여자가 이제 예배 중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써야 되냐 벗어야 되냐 근데 아주 바울은 강경하게 쓰라고 그러거든요. 벗을 것 같으면 머리를 밀든가 뭐 이런 아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교리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특별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기 때문에 좀 강도 있게 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뭐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가 시간이 뭐 다 안 돼서 말하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가 큐티 메일 성경 음성 서비스가 매일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이번 달에 배정받은 부분이 다 이 부분이에요. 여자들 잠잠해야 되고 머리 쓰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큐티 녹음할 때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조해 드려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편지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시 문안 인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이제 막 와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서 일어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네 가지 이제 분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네 가지 분열이 있었냐. 첫 번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분열이죠. 아까 네 명이 나왔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성찬식 때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뭘까 참 궁금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서 우월주의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 또 파가 갈라지고 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는 메시지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전 재물 먹는 문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나온 그 음식을 먹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이렇게 나는 예수 믿지만 안 믿는 가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냥 와닿죠. 우리 이제 아직도 그 제사라는 그 유교적인 문화 배경이 있으니까. 이때도 굉장히 이게 심했나 봐요. 여러 가지 막 많이 이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핵심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타락하는 사도 바울이 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건 안 해. 이걸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계모와의 어떤 아들이 관계를 맺는다든지 웃기는 거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와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 이거는 야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게 교회 안에서 가능하냐. 그리고 매춘부와 만나는 그런 성도들도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 고린도에서 있는 그 문화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세상 복정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창피를 당하는 이야 참 우리가 법으로 해결해 주긴 합니다만 하지만 너네도 진짜 별 수 없네. 너네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생긴 거죠. 그럼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의 한국 교회와의 현대 교회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요즘은 다 대도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 도시의 문화의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도. 그 이제 앞에 제가 얘기한 거 들으면서 오 목사님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런 거 잘 그렇지 않죠.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신문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얘기들. 이게 도시 문화권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인 것 같아요. 도시 문화는 어떤 겁니까? 돈, 권력, 명예 이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가는 문화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짓는 것을 이제는 문화로 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 짓는 걸 문화로 보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걸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 문화권의 교회들 역시 이 고린도 교회와 사실은 비슷한 양상들을 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고린도 전설을 읽어나간 우리 마음이 참 사실은 편치 않은 거예요.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 다행히 분당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골판지 간증도 하셨잖아요. 돈, 명예, 권력에 내가 여자가 있었나 이게? 하여튼 뭐 거기에 내가 해서 PD 수집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감사한데 기도하셔야 되죠. 편치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인터넷에 여러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예로 얘기하려고 찾다가 낯뜨거워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예들을 다 그냥 하지 않기로.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분열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보면 첫 번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분파가 생긴 거죠. 바울파, 아블로파, 베드로파, 크리스도파. 우리 교회 같으면 이찬수 목사님파, 김인용 목사님파, 강선훈 목사님파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가 최고야. 아니야. 네가 잘 몰랐어 그래. 가끔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자반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역반도 좀 그렇고. 각 목사님들이 자기 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훈련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더 좋아. 아니야. 이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해. 분파주의, 고린도 교회의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벌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회도 문제가 생기, 갈등이 생기는데 다른 교회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뭐 율법이 뭐 어쩌고 할래 이거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이 교회 안에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어떤 특정 인물들이 있고요. 자칭 이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그리고 자칭 이제 남보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지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문제인데 보면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고린도 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좀 못 살고 어렵고 좀 힘든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문장 속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다 못 살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능한 자가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있는 거예요.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아예 없다. 이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일종의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상위였던 것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너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다르지 우린 수준이 다르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 지혜는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원초적인 복음을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레벨이 좀 높은 돈이 있는 도시니까 레벨이 좀 있는 학군이 좋은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건 수사학이거든요. 미학이고 얼마나 이렇게 웅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뭔가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람의 조건이고 리더의 자격인데 바울은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바울도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 잘할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볼로는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죄송해요. 다른 여자 가수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이 볼 때도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픽업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보낼 정도로 그래서 그 보면 아볼로는 그 유대인들하고도 이렇게 할 때 보면 말로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언변이 좋으신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게 왜 나올까요? 세상에서 자기가 사람을 바라보던 그 시선 세상에서 자기가 그 리더를 바라보던 그 조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보니까 아볼로파가 나오고 바울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로 몸을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에 따른 분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교회 안에는요 성찬식과 더불어서 애찬식이라고 불리는 공동의 저녁 식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함께 모여 애찬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애찬식을 이렇게 했는데 애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가 자기가 음식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함께 나누어서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요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일찍 와서 자기들 음식 가져왔겠죠. 그걸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음식의 질도 좋겠죠. 부요한 사람들이니까 좋은 거 가져왔겠죠. 그걸 내놓을 때 있어 보이려면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뭔가 좀 좋은 음식을 또 가져왔을 건데 문제는 그걸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보면 자기들끼리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 배가 너무 부르고 술까지 취해요. 포도주를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구조와 시스템상 그렇겠죠. 부자야 아무 때나 나 간다 그러면 나오면 되지만 내가 집에 노예예요. 아니면 하인이야.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나갈게요. 주인이 이럴 수 있나요? 다 정리하고 일 다 끝내고 그리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음식이 뭐 대충 한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와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잘게 다 먹고 다 배불러가지고 왔냐 먹어라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찌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유 때문에 교회가 또 빈부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이라는 어떤 계급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 그랬대요. 그래서 와보니까 백정도 앉아있고 내 집에서 일하는 정도에 있고 나는 양반인데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못 앉아있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고 칸을 좀 쳐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양반 앉고 여기에는 좀 낮은 분들이 앉고 뭐 이렇게 그런 아마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여전히 한몸인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은사로 인한 분야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12장부터 14장 16장인데 그 중에 3장을 은사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또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지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제 나중에 그런 자칭 이제 신령한 자들이 있어요. 자칭 신령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신령함을 강조하는 그 여러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딱 꼬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많은데 계속 이제 12장부터 14장 보면 계속 방언을 얘기합니다. 방언과 그리고 방언의 사용방법과 그 방언보다 더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냐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죠. 사람의 말이 있고 그리고 천사의 말이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방언 문제를 얘기하려고 사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뭡니까? 초대의 교회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각국 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그래서 외국어죠. 외국어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겠죠.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인에서 보면 자기도 몰라요. 단 내 영이 그냥 하나님께 그 비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구하는 자는 꼭 통역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건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그 마음은 영과 같은 말이 아니라 영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마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아름다운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환이 문제가 됐냐면 어느 특정 은사를 뭔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바로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언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 좋대.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은사니까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 필요한 그 부분대로 주는 게 은사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뜻대로 받는 거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받은 사람이 다른 은사는 별로 자랑을 안 하는데 이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자랑하냐면 내가 내가 이것 가지고 신령한 지식을 얻고 있다. 그리고 내가 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다시 고전 13장에 보면 내가 뭡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뭐냐면 방언 방언을 통해서 내가 지식 지혜 예언하는 능 이런 것이 생겼다고 믿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월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열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건 방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필요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성령의 은사지 나 개인이 가지고 그걸 나를 위해서 혹은 자랑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그 몸을 사유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은사에 있어서 어떻게 우열 우월함이나 열등함이 어떻게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받는 거면 우월함이 있지만 아무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받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죠. 근데 그때가 지금이나 우리 안에 위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괜히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작아지거나 누군가 이렇게 좀 방언한다 그러면 괜히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모르는데 굉장히 신령한 것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상징 이미지를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몸을 얘기합니다. 몸 이 몸이 뭐냐 이런 거죠.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안에 몸은 여러 지체와 장기와 신체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각자가 받아있는 은사라는 거죠. 혹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바울의 표현이 딱 그래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그럼 난 몸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되냐 발은 발이 해야 되고 손은 손이어야 되는데 발은 밑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지저분한 데 밟고 다니는데 손은 우아하게 이러니까 좋겠다 쟤는 나는 맨날 발인데 난 몸도 아닌가 봐 이러면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혹은 귀가 그랬나 입이 그랬나 사도바울 얘기해 보면 하여튼 귀 같은데 귀가 나는 눈이 아니네 나는 입이 아니네 그러면 나는 몸도 아닌가 봐 이러면 웃기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너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은사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은사를 받고서는 이런 걸 줘 나는 은사도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는 좋은 거 안 주시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또 이제 하나 더 사도바울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한다는 부분이죠 손이 밟고 야 넌 쓸데없다 그러면 되냐 어떤 많이 활용하는 신체 기간이 잘 안 늘어나는 기간을 향해서 야 너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되냐 그게 필요 없으면 그건 결국은 자기 몸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걸 받았네 뭐 그렇게 약한 거를 그건 사실은 결국은 앞에서 두 개의 분열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쪼갠 것처럼 이 은사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쪼개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지혜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렇게 은사 성령의 은사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시고 그래서 방은 안 받으면 뭐 그런 어떤 교단과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마치 내가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반드시 방은이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경험적으로 본인에게 혹은 그 교회에는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방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모든 성도는 다 방은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뭔가 위축이 되고 기도할 때도 그런 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그런 분들 신방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그걸 안 주실까요 설명을 해도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받으면 좋잖아요 목사님 계속 이러세요 기왕이면 좋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게 과연 좋겠느냐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저는 방언도 받고 싶고요 신유의 연사도 받고 싶고요 다 받고 싶어요 손 얹으면 병 나면 좋겠어요 안전병에 일어서고 안 주시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더 아프고 열나고 이러시잖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이번 주 지난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에 제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친척이 계신데 권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그런데 그분이 제 집사랑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김 목사는 방언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방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처럼 생겼나요 저는 방언의 연사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의 연사가 없어요 김 목사님은 방언의 연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가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성령의 연사 뭐 받았어? 목사인데 말씀의 연사 지혜의 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다른 성령의 연사는 뭐 받았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들 이제 부글부글부글 끌어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 목사야 목사니까 가르치는 연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친척분이 아 그 방언이 제일 쉽고 쉽고 간단한 건데 그거를 왜 못 받지? 자기 교회에 어떤 새로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은 와가지고 유치부 애들까지 다 방언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오면 어린애들까지 다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제가 지난주에 집에 오니까 들려주더라고요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에피소드 주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성경이 지지해주는 내용입니까? 성경은 뭘 지지해요? 제가 이렇게 긴 문장 잘 안 넣었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건 지금 방언의 어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얘기해도 방언은 맨 끝이잖아요 어쨌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겠느냐 다 그거 하는 사람이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쉽고 간단한 성경에서 방언이 어디 제일 쉽고 간단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방언이 제일 쉽고 간단한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방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말할 자격이 있죠 나중에 14장에 넘어가면 내가 너희들보다 누구보다 방언을 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해야 돼요 그러나 방언을 받으라고 건면하지도 않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있는데 모두가 다 이걸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12장이니까 13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와요 그러면 뭘까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니까 사랑받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좋은 길이에요 무슨 길일까요?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껑괄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설령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그런데 사도마울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이 은사가 나왔는데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나누고 그렇죠? 분파를 만들고 뭔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령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으니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보다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사도마울의 얘기고 처방이고 두 번째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군면해요 오히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걸 원하라고 하죠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하라고 하라 그러지 않아요 14장은 전체가 이제 은사와 관련된 걸 마무리하는 장인데 맨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내용자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거 괜찮아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해야 될 거는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면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얘기 물었다가 무식한 놈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요즘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나요 했다가 이 무식한 놈아 그 예언이 그 예언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걸 그렇게 욕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예언은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딱 보고 그걸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주변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사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미래를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도 선지자는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을 주시면 그 내용을 받아서 주고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면 그걸 받아주는 거지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미래를 보면서 무슨 무슨 무당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꿈과 개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유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요 개시요 예언으로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축복해주고 축복 어떻게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겨내실 겁니다 이 질병을 이겨내고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그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을 많이 해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그게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게 예언의 은사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맞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독방에 앉아가지고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방언보다 왜 예언을 하라고 강조하나요 계속 이 12장 14장 보면 계속 방언을 지금 뭔가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다시 상황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지금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좀 해결해달라고 할 정도로 어지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성령의 사역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언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문제를 무려 16장 중에 3장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왜 예언이 더 특별해 보일까요? 방언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덕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은사의 차등은 없지만 너같은 좋고 나쁘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준을 대자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거냐 그래서 개인적인 걸수록 사실은 뒤로 가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 은사일수록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예언은 방언에 비해서는 그렇죠? 똑같이 어떤 그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뭡니까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 장이 나왔을 때 큐티 음성 서비스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상 문제 이건 뭐냐면 과연 교인이 시장에서 파는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 당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요즘같이 정육점에서 아무 때나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의 우상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소가 많았겠어요 잡고 그 먼저 하고 나서 시장으로 나온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그걸 이제 나눠주는 그런 식인 거죠 개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따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유대인처럼 안 먹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걸 먹으면서 끔찍한 거죠 아니까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분명히 어디 우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인데 이건 뭐고 되냐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두 파가 나뉜 거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이 신이야 그 앞에 갖다 놨다고 해서 신 앞에 바친 거냐 그냥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성기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매이지 않아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오는 날 이래서 그날만 이사하고 부족 붙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뭐 언제 날 잡아가지고 이사하고 우리가 뭐 부족 가지고 다니고 그러냐 혹시 부족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네 뭐 베개 밑에 넣어놓고 뭐 그렇지 않죠? 안 그렇지 그렇지 않지 그럼 우상 문제 고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거 괜찮아 그거 뭐 우상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뿐이지 그걸 받치면 그러면 우상재물이 되나 아니야 자유로운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인정해요 너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냥 그리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짓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좋았냐 너는 처음부터 그 지식이 있었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이제 성숙해졌어 성숙해졌으면 미성숙한 사람을 오히려 안고 그렇죠? 케어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성숙하다고 하는 네가 미성숙한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이 지식은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구나 너희를 아 나는 이런 거 안해서 난 믿음이 좋지 난 그런 거 얼메이잖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를 교만하게 만드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워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 지식 가지고 잘난 차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덕을 세워나니는요 고린도 전세에 계속 나오는 문장이에요 덕을 세워나니 비슷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계속 등장해요 고린도 전세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 문제도 결국은 뭐가 문제였어요? 지식이 꼭꼬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내냐 안 풀어내냐가 아니라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세 13장이 그 핵심같이 고린도 전세 가운데 딱 박혀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 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쭉 나오잖아요 15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개척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한 명 한 명 양육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마치 문제의 상징 어떤 문제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자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이게 이제 바울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좀 이렇게 말은 잘하지 않게 생겼죠 여러분 글은 잘 쓰게 생기셨잖아요 제가 바울 상상도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약간 좀 매섭게 머리는 없으시고 참고로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학교를 가면 학교 가기 전에 꼭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남동생은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 이 아들은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왕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은 바울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완전 머리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얼마나 고생해요 참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평생 고생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순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요 순교하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놀랍지 않나요? 어릴 때 뭘 알아요 그런데 꿈꾸면요 와가지고 예수님 믿었거냐 안 믿었거냐 그러면서 목을 치고요 불의를 긋게 하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꿈들을 자주 이렇게 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버지가 그런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주님 이 기도는 반사 반사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쨌든 하여튼 바울 볼 때마다 저는 약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은 백금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백금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참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세상 정신 때문이었다 그렇게 백금삼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살던 그 정신과 그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성도가 되었지만 속의 정신은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 정신으로 변화되지 않고 끌어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신이 뭡니까 세상 정신의 핵심은 성공철학입니다 성공철학의 기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원리를 보세요 모든 것이 결국은 성공이에요 착해요 헌신적이에요 그 이면에도 사실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건드려지면 착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건드려지면 포기하고 헌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초도꼭지로 틀어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오늘 밤에 잘 집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4%에 들어간대요 놀랍죠 그냥 집에 틀면 물이 나오고 내가 어쨌든 들어가서 살 집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4%래요 전 이 세상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되게 좋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잘 살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상위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새끼를 먹은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끼 밥을 다 먹은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때보다 행복하냐 그러진 또 않죠 왜 그렇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구보다 얘보다 너보다는 내가 이래야 성공이에요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분 안 좋아요 내가 내가 어떤 차를 타는데 다 나와 똑같은 차를 타든 아니면 좀 못하는 차를 타면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져 근데 이 차를 타는데 다 나보다 한 레벨이 몇 개 올 위에 차를 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불쌍하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더 가지고 남보다 더 잘 되느냐 내가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가지고 있고 잘 되느냐 가 아니라 너보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냐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세상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공부해도 나보다 머리 좋은 애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이 수능 보는데 애들 죽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구에 수능생들 만나서 기도해 주는데 밝은 얼굴로 저한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너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럼 뭐예요 목사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은데 맞죠 너무 맞는 얘기를 해버렸어 근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걸 우리가 물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물을 힘이 없어요 왜 없냐 나 역시나 세상 철학과 세상 정신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도시가 훨씬 더 심하겠죠 어디 농촌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이 생각이 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천당 밑에 분당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유혹이 많고 그만큼 우리가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의 처지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당이라는 이 권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사실은 해석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저야말로 저야말로 저 분당에 살아요 분당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친척 돈 다 끌어가지고 전세를 얻었는데 또 올려달래네 몇 억씩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분당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죠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나는 분당에서는 내가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차도 제일 이상한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은혜 받고 겉으로는 이렇게 막 헌신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뭡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하지만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분당정신 이 뿌리 깊게 박혀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는 이 분당정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서울이면 서울정신 세상정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다시 분파 얘기로 봅시다 분파 얘기는 이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내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내가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어느 지도자가 더 있어 보이냐 누가 더 말 잘하냐 누가 더 흔히 말하네 영성 있게 생겼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덩달아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덩달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큐티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세상정신 때문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좀 누워서 짐을 뱉으면 내가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막 살아있게 하고 그 가운데 가면 눈물도 흘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 마치 내가 되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부분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졌나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들어올 때만 다시 분당 우리 교회가 교인이 되어서 들어오시나요 성찬식의 문제도 성찬식은 뭐예요 애찬식은 뭐예요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식구라는 뜻이니까 내가 밖에서는 누구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는 너와 나는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히려 그 식탁이 빈부격차에 그 차별성이 극대화로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부자가 먼저 와서 먹고 가난한 자는 나중에 와서 먹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먼저 온 사람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늦게 온 사람은 별부를 얻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겠어요 뭐 하여튼 제일 뭐 계급이 낫나 보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오려니 이때 왔겠지 은사 문제 이것도 우월이죠 우월의식이죠 원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로 주신 것은 뭐예요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주신 건데 이것 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누가 더 있어 보이냐 나 이 은사 있는데 넌 있어? 없어? 기도해 그거 씻고 제일 편한 거야 난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잖아 막 그런 게 생긴다 너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까지 생긴 줄 아세요? 이제는 예배 중에도 이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고림두서 14장에 보면 예배 중 방언 사용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 당시는 이제 지금간에 예배 시스템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나와서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제 예배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 보이는 은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나와서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겠어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문제는 본인도 못 알아들어 통변의 은사라고 있으면 또 모를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 중에는 방언 사용 좀 줄여라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할 말 있으면 많아야 세 사람 그냥 두 사람이 해 그리고 반드시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을 해석해 그러지 않으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 말아요 그럼 왜 공예배 중에 막 튀어나올까요? 내가 막 예배를 막 섬기고 내가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은혜롭게 하려고? 아니죠 나 방언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우리 안에 그런 거 있나? 여러분 은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런 것만 자랑이 될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자랑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주차 봉사하시는 거 자랑하시는 거 못 봤어요 우리가 그거 되게 고마워하지만 아 참 안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 있겠죠 그러니 주차 세우러 와서 좀 주차 이렇게 관계가 생기면 막 그렇게 그 봉사하시는 분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그런 일들이 왜 생겨요? 사실은 그분도 나랑 똑같이 예배 온 사람인데 내가 먼저 온 사람이니까 늦게 온 사람은 도우려고 주차봉 든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분은 뭐 어디 용력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썼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 용력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설거지하고 누군가가 주일학교 봉사하고 누군가가 청소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로 보니까 그런 건 아무도 자랑 안 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있지만 발이 아 난 손 아닌데 뭐 내가 뭐 몸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저런 걸 좀 해야 좀 있어 보이지 이런 뭐 주일학교 봉사 주차봉사 설거지 이건 뭐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나도 저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 반대로 열등의식 그래서 결론은 교회 안에 이 세속 생각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바탕으로 깔려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 사이의 현조소는 이 세상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에서는 누가 존중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존중받습니다 운동 잘하는 애가 인기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고위직인 사람 그죠? 그리고 반면에 이거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이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학교에서 운동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낮으면 갑, 을 그러잖아요 니가 을 주제에 무시당합니다 일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거기다가 이 외모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얼굴, 키, 몸매 이게 돼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형외과가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을 대지 않을 거야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키 커야 되죠 키 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이게 우리 사이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세상을 증상을 해석해내는 영적인 시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왜 이렇게 됐나 왜 세상이 이렇게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나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해석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은 어떠냐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전혀 반대의 분위기와 그림들이 우리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무시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인정받고 있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한 사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우선 여기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사장님이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앞에 와서는 계급장 떼야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그런 내색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은근히 드러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주기로 원하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알아주기로 원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극률이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없는 교회 이걸 지금 우리가 이 고림대전서를 보면서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충격은 뭐냐 세상 정신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대 걸 보여줘야 세상에 충격받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아 세상에서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 애가 인정받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와보니 여기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가 인정받아 그럼 충격이에요 차이점은 단지 세상은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룬다라는 거 그것밖에 차이점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자기 힘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들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왜 표적과 지혜를 찾을까요? 있어 보이니까 이런 게 있어 보이잖아요 표적, 지혜 그런데 우리는 뭘 전해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딱 명시를 해요 예수님인데 승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그랬더니 이건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은 끌이 끼는 거예요 아우 뭐 그런 걸 이건 뭡니까 가치관의 전복이죠 그렇죠 이 세상 정신에 대한 해결책은 십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정신이 세상 정신을 이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왜 십자가 정신이 세상 정신을 이깁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를 너를 위해 죽이는 것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세상은 어떤 정신이에요?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갈게 날 위해서 네가 죽어줘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십자가 보금의 정신은 자신이 희생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두신 거예요 보세요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조운 자가 많지 않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세상 정신 내세우지 마 네가 얼마나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자랑이 나오는 순간 그 교회 안에는 이제 분쟁이 시작될 거예요 내 안에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은근히 내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열등감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아우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그래서 열등감이에요 아우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많이 돕고 섬기고 나는 나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어주지 그 자랑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어쩌든지 편한 것 있어 보이는 것 잘난 것 그게 자랑이 되는 그 부분들을 주님은 뒤엎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장력에 가시고 세례에게 가시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자 그래서 사도바울도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바울의 전도 방법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전도하냐면 사도인 나를 있어 보이잖아요 사도 그죠 아포스톨러스 보낸받은 자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 사도인데 좀 이렇게 나가서 입에 말도 주고 능력도 행하고 이래가지고 쫙 하면 와 이래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이게 십자가정신이죠 너를 귀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있어 보이게 하려고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드러운 것과 마무리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사도바울은 사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아볼로가 맞죠 말 잘하고 잘생기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면 그 고린도 부유하고 풍성한 그 도시에 아 그래 도시 목사 같아 이래야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 딱 나와서 경상도 사투리로 계속 자기 디스를 하죠 나는 못생겼다 그러고 그런데 분당우리기에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 고린도 교회를 혹은 고린도를 전도하려면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을 보내야겠어요 서울대 나와서 섭박사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고린도 딱 보내야 딱 한마디 하면 건의가 서고 저분 대단한 분이야 저 말 들어야 돼 그런데 사도바울은 고린도 가서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신이 있습니까 이 정신이 회복되어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분당우리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분당고린도교회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고린도우리교회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결과 음식 문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 난 자유로워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그 자유도 다른 사람의 형제 유익을 위해서 제한하고 참는 거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장이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다 할 수 있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 얘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음식 문제 그럼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그 자유로 종로로 태라 내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자리를 선택해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 안에 그 분쟁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막 그런 은사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유가 있어요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있어 보이려고 구하지 말고 제가 큐티학교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한동안 신유의 은사 구했다고 병 고치는 은사 왜 구했죠 제가 있어 보이려고 다른 목사님은 기도해도 병이 안는데 나는 기도해주면 병이 나 그럼 김인용 목사님은 영성이 있는 영빨 있는 목사님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 세상 정신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더 소중한 지의 기준이 있다면 그런 건 없는데 있다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러면 좀 더 기중하다고 보면 되겠다 반대로 자기 우월성을 증명하는 거면 그건 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용 방법은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뭐예요 사랑 그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사랑이 방법이에요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고리노조 13장에는 사랑의 본질이 뭔지 그 특징을 열다섯 개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사랑의 특성을 대표하는 특성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고 질투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5절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은사를 구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요 뭐 음식 문제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현대인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면서 해코지하고 뭐 요즘 그런 범죄가 많다면서 애인끼리 저지르는 범죄 사랑하는 이유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내가 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게 예수의 마음인데 이걸 너희가 가져라 그게 무슨 마음이냐 설명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도 아니라고요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 정신을 얘기하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몸인데 그 인간 중에도 고위층이 아니라 종의 몸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로 내려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교의 문제는 세상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대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 그게 대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좋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그때 사도바울이 그래서 너희에게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부활이 나옵니다 성도는 무슨 신앙으로 사냐 이 땅에서 보상받는 신앙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면 이 땅에서 보상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상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흔들리지 마 헷갈리지 마 혼란스러워하지 마 그냥 단단하게 서가지고 계속 그 길을 무소의 뿔처럼 뚫러 나와면서 가 세상에 십자가 정신을 보여줘 내가 보상해 주마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답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며 정말 구원의 전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교회 공동체는 보여줘야 된다는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십자가 정신이요 예수의 정신이요 그건 사랑이더라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밟고 성공하고 올라가는 게 그게 원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교회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를 만든 거 누구죠? 누구? 마르크스 똑똑하십니다 학식 있는 성도님들 마르크스가 놓친 부분이에요 그 사도인 전에 서로가 함께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돼요? 결국 그 안에도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 위에 올라가고 있어 보이는 것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게 왜 가능한지를 몰랐어요 그 결과만 봤죠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반성은 내가 살려고 나를 안 죽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안 죽을 거야 하나님 날 죽이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죠 세상이 교회에 와서 그 차이점을 느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힘으로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힘으로 성공을 추구하더라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우리 교회가 안 되려면 진짜 분당 우리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이제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묻고 질문하고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캐내어서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재력과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학교 어떻게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보셨어요?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사람들은 나보다 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시연에 보셨잖아요 무슨 카툰 그림 있잖아요 예자들 세 명이 지나가면서 엄마랑 딸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랑 사귀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리랑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랑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일 거고 나랑 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게 세상 정신이잖아요 기독교 정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내가 더 귀중하게 여겼나 더 소중하게 여겼나 그리고 두 번째 어우 넘어가버렸네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항상 물어야 돼요 이걸 하는데 의미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힘들어져요 이 정신으로 살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는 뭐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한 사람이지?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한 사람이지? 어차피 힘든데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했지? 이 답이 나와야 이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죠?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려고 세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기로 자처한 거예요 정리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에 장애가 없기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힘듦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세상 정신을 버리고 십자가 정신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의 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재미있을 거예요 아주 그림이 쫙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그냥 아 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게 나네 이게 나네 내 안에 이 고린도 정신이 뿌리박혀 있네 이걸 뽑아버려야겠다 이걸 뽑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애달파하고 슬퍼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시며 정말 눈물 흘리실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실은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내 가정을 보시며 내 관계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세상 정신 때문에 하나님 이 우월감 때문에 혹은 이 열등감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신 걸 압니다 주여 내가 이 고린도 전설을 묵상해 나가면서 주여 이 세상 정신과 작별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이끌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아멘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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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